탁재훈, 스님 같다. 개그맨 정준아, 나 크리스천이야. 왜 그래? 정준아, 나에 대한 편견을 버려. 어머니 기도덕에 79년만의 성공. 촬영 전에 꼭 기도해야 편안해요. 무명시절 안좋은 기어 희망갖고 승리. 정준아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무한도전 갱스 오브 뉴욕 편에서 스파이로 의심을 받자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박용수가 너 불교자나 라고 하자 유재석이 준아영 기독교야 라고 답했죠. 2016년 mbc 연예대상 최우수상 수강소감 중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식객특집에서 유재석이 절로 가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절로 가라니 라는 드립을 쳤었죠. 한기총 회장을 역임한 길자인 목사의 왕성교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가족신문. 크리스찬 정준아 인터뷰. 정준아 성도는 특히 개그맨이라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회의나 녹화에 들어갈 때면 일단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부터 하고 들어가요. 기도를 안하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지요. 주부가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처럼요. 그럼 얼른 기도부터 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모태신앙인 그는 오랜 고생 끝에 얻은 지금의 성공이 모두가 기도의 힘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03 mbc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 시티콘 부문 최우수상과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을 때도 그의 소감은 당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였죠. 세인들은 그를 보며 어느 날 성공했다고 박수를 치지만 이 성공은 데뷔 9년 만에 어렵게 얻은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 진학을 위해 사수까지 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mbc에서 소품 나르는 일을 하게 됐으며 1991년 경찰청 사람들 fd를 거쳐 93년 개그맨 이의재와 인기 가수 그룹 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그의 타고난 길을 알아본 pd의 눈에 띄어 95년 테마극장으로 tv에 얼굴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의 역할은 하루종일 기다려도 겨우 한마디 대사밖에 없던 단역이었습니다. 새 코미디 프로가 생길 때마다 얼굴을 내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때밀이 개장수 조폭 깡패 등 독한 역할 등을 단골로 맡았지만 그것마저 육주를 넘기지 못했죠. 그래서 개업떡 독한 맛의 육주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에는 제 곁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매니저에게 특채로 방송계에 발을 들어놓게 되니 모임에 어울리기 힘든 때도 많았지요. 코미디언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를 따뜻하게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때 많이 외로웠지요. 그는 이런 안 좋은 추억들이 쌓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외쳤다. 난 반드시 잘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철하나 금식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긍률하심을 느낀다고 할까요? 제가 제일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는 늘 든든한 힘이 되었고 교회에 다니는 동료와 친구 식구들은 그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는 지금 그를 만들어준 버튼목이 됐죠. 어릴 적에는 신장이 안 좋아서 자주 아빴었는데 엄마가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면 금방 낫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머니의 기도가 방송 생활에도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 성도는 집사인 두 부모님과 권사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에게 왜 예수님을 믿냐는 질문은 왜 부모님이랑 같이 사냐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를 지켜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쩍 바빠지는 바람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진 것 같다 하나님께 최소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틈틈이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지만 이동 중엔 극동방송이나 기독의 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며 믿음을 키워갑니다. 특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10편 56편 3절 말씀은 제게 큰 유안이 돼요. 인터뷰 내내 재치있고 바른 연예인이라는 인상을 남긴 정준환 성도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봤다. 좌우명이 뭐예요? 역시 개그맨다운 재치있는 대답이 이어진다. 좌우를 살피자입니다. 좌우를 잘 살펴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고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하하 정준환 삭발 이후 구준협 돈스파이크 하림과 민머리 모임 하하 정준환 삭발 이후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방송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는 정준환 하하 구준협 돈스파이크 하림이 민머리 모임을 결성해 민머리 대공감 토크를 펼쳤죠. 인생 최초 삭발을 한 정준환은 5인방 중 가장 최근 민머리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깔끔하게 관리된 민머리 선배들과 달리 머리카락이 자라 장발을 자랑하는 정준환의 어색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이에 민머리 큰형님 구준협은 정준환의 삭발을 본 후 거침없는 평가를 내려 모두를 폭소하게 했습니다. 삭바로 젊어보인다. 하정호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은근히 우쭐해 있던 정준환은 이에 발끈, 나한테 라이벌 의식 느끼는구나 라고 구준협을 도발하며 대결 구도를 형성했죠. 이어 구준협은 민머리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도 패션오브라 하다는 칭찬을 받는 구준협과 달리 그렇지 못한 정준환의 모습은 웃음을 유발했죠. 그런 가운데 정준환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착붙 가발을 찾으며 자신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준환은 머리가 없으니까 가발을 쓰기 편하더라며 민머리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하아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채널 하아PD를 통해 정준환와 함께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정준환와 하아는 만약 실버랭크 달성에 실패하면 머리를 삭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으나 실패하며 실제로 머리를 밀기도 했습니다. 서울예대 3대 대갈장군 류승령, 이모니, 이철민 돌싱포맨 이모니가 대학시절을 언급했습니다. 2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벗고 돌싱포맨에서는 예능 파이터 김동연, 허경환, 정준화가 출연해 꽉 찬 웃음을 선사했죠. 이날 이모니는 정준화에게 내가 서울예대에 다닐 때 류승령, 이철민이랑 3대 대갈장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준화에 지금 보면 나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도발했죠. 그 말을 듣던 허경환은 원희 형이 더 작은 것 같다. 이 형은 머리가 없어도 모자가 꽉 끼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머리를 계산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정준화는 게스트 오자마자 머리 크기를 재자고 그래 라고 말해 주의의 웃음을 자아냈죠. 이모니는 3뼘, 정준화는 3뼘 반이나와 정준화를 분노케 했습니다. 한편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벗고 돌칭포맨은 행복에 묵발한 네 남자의 토크쇼입니다. 돌칭포맨 정준화 압도적인 민머리 아우라 이모니와 머리 크기로 투닥투닥 준화영 얼굴 한 번 보여줘 압도적인 얼굴 말무늬 턱 돌칭포맨에 정준화가 찾아왔습니다. 2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벗고 돌칭포맨에서는 정준화가 찾아온 모습이 전파를 탔죠. 이날 허경환, 김동현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상민은 형, 왜 이렇게 느껴왔어? 라며 정준화를 반겼습니다. 김준화는 사람이 크다 진짜 라며 감탄했으며 이상민은 형은 모자 좀 벗어봐요 왜 머리를 자른 거야 보여줘 라고 말했고 정준화가 민머리를 오픈했는데요. 이에 탁재훈은 스님 같다라고 말했고 정준화는 크리천이야 왜 그래 라고 답해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신발벗고 돌칭포맨에서 정준화가 결혼생활에 좋은 점을 말하자 이상민과 탁재훈이 공격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준화는 결혼해서 행복한 순간을 떠올렸는데요. 정준화는 아플 때 곁에 가족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약도 챙겨주고 뭘 것 갖다 주고라며 말을 이유려고 했지만 그러자 이상민은 아이 그만해 라고 입을 막았고 탁재훈은 뭔 얘기하는 거냐며 이상한 풀어나와서라며 횡설수설했지요. 또 이상민은 결혼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집에 한 명 더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탁재훈은 무슨 약을 못 갖고 와 그렇게 아프면 죽어야지 라고 말하며 폭설을 안겼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정준화에게 형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준화는 오래오래 결혼 10주년이다. 그를 좋아하니까 10주년 때 뭘 해줄지 너무 설렌다고 말하며 돌칭포맨 멤버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히 탁재훈은 갑자기 정준화의 전 여자친구 얘기를 꺼냈고 이상민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말렸는데요. 그러자 정준화는 내가 입이 열면 형은 나 끝나라면서 탁재훈의 입을 막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 이상민은 준화형은 국제결혼을 하지 않았냐 형수님이 일본뿐이라고 했고 탁재훈은 많이 논 애들이 나중에 국제결혼을 하더라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돌직구를 던졌죠. 그러자 정준화는 탁재훈에게 그럼 형은 왜 이겐하고 결혼을 해야지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돌칭포맨 멤버들은 잘 삐치는 정준화의 성격을 꼬집으면서 아내에게는 삐친 적 없냐고 물었고 이에 정준화는 아내한테는 삐친 적 없다 삐칠 것이 뭐가 있냐고 답하며 그럼 여기 사람들은 다 삐쳐서 헤어졌냐고 말했습니다. 김동연도 올해 결혼 5년차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연애를 11년 했다 만난지는 16년이 됐다 연애할 동안에 많이 헤어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준화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